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앞으로 시급 만 원을 넘겨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원재료값이 오르는데 임금까지 오르게 생겼다면서 사업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요. 고물가 시대 최저임금은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액수가 돼버렸습니다. 첫 소식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만 30원으로 처음으로 만 원이 넘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보다 17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했을 때 월급 209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시민들은 생계를 꾸리기엔 빠듯한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올해 물가 상승률 예상치 2.6%에도 못 미친다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는 인건비 인상이 업친데 덮친 격이라고 호소합니다. 지금도 임대료와 원재료 물가가 너무 올라 남는 게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2021년부터 확 뛴 다음 좀처럼 2%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고물가 상황에선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든 모두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투표를 결정했습니다. 내년 협상 때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액수와 업종별 임금 차등 문제를 두고 충돌할 전망이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사연입니다.